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고추 단저병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월 9일입니다. 고추 정식한지 70일 전후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쯤 고추는 키도 90cm 이상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추도 하나 둘 잊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마철이긴 하지만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새찬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새차게 불면 고추 단저병 발병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고추 단저병은 역병과 함께 가장 고추에게 무서운 병입니다. 한 포기만 감염되면 순식간에 퍼져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고추밭 전체에 퍼져서 고추농사 완전 폐농으로 몰고 가는 병입니다. 지금 고추가 엄청 많이 맺혀서 이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단저병에 걸릴 수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예방을 많이 했지만 단저병은 이렇게 지금 바람을 타고 이렇게 새찬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타고서 수백 미터 아니면 1km까지도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렇게 감염되면 순식간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지금 개일 때마다 하루나 이틀 이렇게 햇빛이 날 때마다 단저병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고추를 키우느라고 아주 많이 공을 들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맺힌 고추들을 단저병에 걸리면 순식간에 지금 다 이렇게 못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장기간 많이 내릴 때는 단저병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저병 비상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현재 밭이 아닌 지인이 자기 집 지을 땅에 작물을 심어보라고 해서 넓은 땅에 호박도 심고 가운데 땅을 파고 고추 50포기를 심었습니다. 두둑의 폭을 조금 넓게 하여서 두 줄 심기를 했습니다. 봄에는 날씨가 가물어서 잘 자라지 않다가 6월 이후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고추는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탐스러운 고추가 많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자주 내리더니 어느 날 단저병이 든 고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추를 얼른 뽑아버리고 단저병 약으로 많이 알려진 유황성분의 친환경 농약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고 순식간에 모든 고추에 감염돼서 그 좋던 고추 하나도 따지 못하고 완전 헛수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한 농약사의 말을 믿고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유황성분의 친환경 농약을 뿌려도 치료가 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끝까지 친환경 농약만 뿌린 결과였습니다. 만약 그때 일반 농약인 단저병 치료제를 사용했더라면 고추 일부라도 건졌을 것입니다. 지난해도 올해처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김없이 단저병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치료제인 농약으로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랬더니 초기에 감염된 매포기 외에 치료가 돼서 익은 고추를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저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친환경 농자제와 같은 농약으로 예방은 하지만 일단 발병하면 단저병에 잘 든는 일반 농약인 치료제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단저병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단저균이 토양 속에 잠복해 있다가 새찬 비바람에 헐기 패이고 패이면서 단저균이 노출됩니다. 노출된 단저균은 물을 타고 옮겨가기도 하고 물이 튀면서 고추나무에 붓게 되면 발병합니다. 또 단저균은 비바람에 수백미터나 수킬로씩 날아가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림이 없는 노지 재배가 하우스 재배보다 훨씬 많이 발병합니다. 그리고 노지에서도 비닐멀칭을 하지 않았거나 헛골에 부직포를 깔지 않은 밭이 발병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단저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면과 가까운 격가지와 잎을 제거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단저균이 빗물에 튀지 않도록 티더라도 잎에 붙지 않게 해야 합니다. 흙이 튀면 이렇게 낮은 곳에 잎이 있거나 이러면 단저균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잎들은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말끔해야 됩니다. 이런 풀도 뽑아버려야 되고요. 여기서 말끔해서 빗물이 조금씩 튀어도 잎에 붙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주어야 합니다. 단저병이든 고추를 발견했을 때는 그 포기는 얼른 뽑아서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 땅을 파고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처 밭가에 버리게 되면 단저균이 여러 방법으로 다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단저병이 발병했을 때는 친환경 약재로는 치료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치료제로 치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6월 말에 시작된 장마가 며칠 햇빛이 나고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단저병이 많이 발병합니다. 그동안에는 예방을 꾸준히 해서 단저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날씨에는 언제든지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다 잠시, 하루나 이틀이라도 비가 개이고 햇빛이 나는 날이면 현재 정세가 없다 하더라도 꼭 예방으로 약을 뿌려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농약은 일반 농약인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되어서 정세가 나타나기 직전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5일 전 잠깐 햇빛이 났을 때 아직 정세는 없지만 치료제로 한번 살포를 했습니다. 치료제는 지난번 단저병과 칼슘 부족 구분 영상에서 소개했던 후론사이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규산항을 전척제와 함께 살포를 했습니다. 규산항은 단저병 치료와 예방약으로 좋지만 영양제로도 좋습니다. 비가 계속 내릴 때는 고추를 비롯한 작물들이 질소성분만 흡수하여 웃자라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고추는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고 비대하게 하는 칼슘이나 칼리오 같은 성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규산항은 이들 성분을 직접 공급하기도 하지만 뿌리에 활력을 주어서 이들 성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규산항을 보유하고 있다면 함께 혼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3차 추비를 하지 않았다면 3차 추비하기를 권합니다. 3차 추비를 한지 열흘 이상 됐다면 한 차례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고추가 양분을 많이 흡수하기도 하고 비바람에 쉽게 양분이 용탈되어서 양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비료는 2차 추비 때 소개해드렸던 이맘때 멀티나 유니칼슘과 같은 비료가 좋습니다. 이들 비료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칼슘과 칼리 등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 수세를 이어가게 하여 껀물까지 좋은 고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저병 치료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후론사이드나 프린트라는 약재가 좋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해보지 않은 농약은 경험이 많은 전문 농약사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농약을 뿌릴 때는 전착제를 꼭 함께 타야 합니다. 수시로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농약은 어느 한 제품이 좋다고 그것만 계속 쓰면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추 단저병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갖고 온 고추 병충해 방제 잘 하셔서 고추 농사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